제니키즈 제니키즈 여러분인 줄미가 지지간대요 콩고물과 팥고물로 화장을 하고 동그란 쟁반 위에 올라앉아서 지지글 간다 내 입속으로 여러분 통과 김치장 가간대요 재빨간 고추물에 목욕을 하고 기다란 나무 위에 올라앉아서 장가를 건더 내 입속으로 만두쏘 밀가루 뿌려 팍팍 뿌려 주물럭 주물럭 밀어 밀어 팍팍 밀어 돼지고기 넣고 김치 넣고 새우 넣고 팍팍 넣고 잡아 잡아 접어 착착 접어 찜통에 쏙 지글지글 보글보글 지글지글 보글보글 지글지글 보글보글 만두다 비타민 쏙 비타민 쏙 간과 당근 과일 비타민을 가득 흐릿흐릿 눈앞을 맑게 해줘요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힘이 부족할 땐 비타민 B 최고 땅콩 생선 먹으면 힘이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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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바운드 트튼 우유 속에 칼슘 비타민 D 넘쳐 키가 쑥쑥 뼈에는 최고 좋아요 힘이 불끈 키가 쑥쑥 병과 세균 무찌르는 착한 비타민 커다란 수박 하나 자리 건너 통통통 단숨에 쪼개니 속이 보이네 몇 번 더 쪼갠 후에 너도 나도 들고서 우리 모두 하모니카 신나게 불어요 규光500000급 규光500000급 꾹ilton 고다란 수박 하나 자리 건너 통통통 단숨에 쪼갠이 속이 보이네 몇 번 더 쪼갠 후에 너도 나도 들고서 우리 모두 하모니카 신나게 불어요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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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 아기들은 김치 맛을 모르나 봐 그렇게 맛있는 김치를 아기들은 맵다고 안 먹어요 어린이는 김치를 좋아해 매워도 잘 먹지요 김치 안 먹는 아이는 아직 아기인가 봐 맛 좋은 김치엔 유산균 젖산균 비타민이 가득 담겨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해줘요 김치는 언제나 반찬의 왕 어린이는 김치를 좋아해 매워도 잘 먹지요 김치 싫다는 아이는 아직 아기인가 봐 수박수박이 나왔어요 시원한 수박이 뚱뚱해요 참외 참외가 나왔어요 샛노랑 참외가 꿀맛이에요 내일은 못 사요 빨리 빨리 사가세요 내일은 못 사요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집니다 후박후박이 나왔어요 못생긴 후박이 더 맛있대요 오이 오이가 나왔어요 날씬한 오이가 맞짱이에요 내일은 못 사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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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가세요 내일은 못 사요 다 떨어집니다 핫빙수 송 얼음을 갈아서 얼음을 갈아서 핫빙수를 만들자 얼음을 갈아서 얼음을 갈아서 핫빙수를 만들자 얼음을 갈아서 Leist ani,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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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 시럽 예뻔, 설탕, 설탕, 과일, 시럽 예쁜 핫빙수가 됐네 SO Coke 팥, 살짝, 과일, 시럽, 예쁜 톱빙수가 있네 찰떡, 젤리, 그림, 여유, 맛난 톱빙수가 있네 농부 아저씨 추운 겨울 어린이 뽑아요 뽑아요 어서 뽑아요 찌개로 찌개로 배추어서 가져와 찌개로 찌개로 소키 가져와 소금에다 절여서 맑은 물에 씻어라 맑은 물에 맑은 물에 배추 씻어라 손 넣어라 넣어라 고추 양념 만들어 배추를 헤치고 속을 넣어라 고추 생강 다져서 배추 속에 넣으면 먹을 때 먹을 때 맛이 좋단다 솔 밀미 파렐레 도레미 파 솔솔솔 솔 밀미 파렐레 도미 솔솔도 렐레레레레레미 파 미 미 미 미 미 미 파 솔 솔 밀미 파렐레 도미 솔솔도 떡볶이 우리 지니마을 친구들을 불러서 떡볶이 파트를 열자 어떤 떡볶이를 먹을까? 소스를 골라줘 역시 떡볶이는 매콤하게 고추장 소스가 최고야 자 이제 만들어 볼까? 떡볶이를 먹으면 곁바닥이 알러래 그래도 맛있는 떡볶이 친구들 함께 모여 떡볶이 먹을 때 먹을 때 이야기꽃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지요 떡볶이를 먹으면 곁바닥이 알러래 떡볶이를 먹으면 곁바닥이 알러래 그래도 맛있는 떡볶이 떡볶이 친구들 함께 모여 떡볶이 먹을 때 먹을 때 이야기꽃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지요 오늘 옥수수를 가지고 맛있는 하모니카를 만들어 볼 거야 친구도 같이 할래? 먼저 옥수수를 골라줘 고소한 버터부이 옥수수 우리 아기 하모니카 우리 아기 풀고 노는 하모니카는 옥수수를 가지고서 만들었어요 옥수수와 기계 두 줄 남겨가지고 우리 아기 하모니카 풀고 있어요 도메리파 솔라시도 소리가 안다 고소한 버터부이 옥수수 우리 아기 풀고 노는 하모니카는 옥수수를 가지고서 만들었어요 옥수수와 기계 두 줄 남겨가지고 우리 아기 하모니카 풀고 있어요 도메리파 솔라시도 소리가 안다 도미뿔 도둑둑둑이 말도 하지요 여러분인 줄미가 지집간대요 콩고물과 팥고물로 화장을 동그란 쟁반 위에 올라앉아서 시집을 간다 내 입속으로 여러분 통과 김치장가 간대요 재빨간 고추물에 목욕을 하고 기다란 나무 위에 올라앉아서 장가를 간다 내 입속으로 만두수엄 밀가루 뿌려 팍팍 뿌려 주물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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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밀어 팍팍 밀어 돼지고기 넣고 김치 넣고 새우 넣고 팍팍 넣고 팍팍 넣고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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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착 잡아 착착 접어 찜통에 쏘옥 찜통에 쏘옥 찜통에 쏘옥 찜통에 쏘옥 지글지글 보글보글 지글지글 보글보글 지글지글 보글보글 만두다 비타링 쏘옥 힘이 부족할 때 비타민 B 최고 땅콩 생선 먹으면 힘이 넘쳐요 힘이 부글끝 기가 쑥쑥 병과 세균 비타민 굴과 딸기 피망 비타민 C 가득 다친 곳을 빠르게 낳게 해줘요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우유 속에 칼슘 비타민 D 넘쳐 기가 쑥쑥 뼈에는 최고 좋아요 힘이 불끈 기가 쑥쑥 병과 세균 무찌르는 착한 비타민 커다란 수박 하나 자리 건너서 통통통 단줌에 쪽에 네 속이 보이네 몇 번 더 조갠 후에 너도 나도 들고서 우리 모두 하모니카 신나게 불어요 쭉쭉쭉쭉쭉 쓱쓱 쑥쑥쏙 쑥쑥쑥쑥 싹싹싹 쭉쭉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 쑥쭉쭉쭉쭉 쑥쭉쭉쭉쭉 쑥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쭉쭉 커다란 수박 하나 자리 건너 통통통 단숨에 쪼개니 속이 보이네 몇 번 더 쪼개 후에 너로 놔서 들고서 우린 모두 하모니카 신나게 불어요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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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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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 아기들은 김치 맛을 모르나 봐 그렇게 맛있는 김치를 아기들은 맵다고 안 먹어요 어린이는 김치를 좋아해 매워도 잘 먹지요 김치 안 먹는 아이는 아기가 긴가 봐 맛 좋은 김치엔 유산균 젖산균 비타민이 가득 담겨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해줘요 김치는 언제나 반찬의 왕 어린이는 김치를 좋아해 매워도 잘 먹지요 김치 싫다는 아이는 아기가 긴가 봐 수박수박이 나왔어요 시원한 수박이 뚱뚱해요 참외 참외가 나왔어요 샛노란 참외가 꿀맛이에요 내일은 못 사요 빨리빨리 사가세요 내일은 못 사요 다 떨어집니다 후박후박이 나왔어요 못생긴 후박이 더 맛있대요 오이 오이가 나왔어요 날씬한 오이가 맞짱이에요 내일은 못 사요 빨리빨리 사가세요 내일은 못 사요 다 떨어집니다 팝빙수송 얼음을 갈아서 얼음을 갈아서 팝빙수를 만들자 얼음을 갈아서 얼음을 갈아서 얼음을 갈아서 팝빙수를 만들자 찬, 설탕, 과일, 시럽 예쁜 팝빙수가 됐네 찰, 설탕, 설탕, 젤리, 크림, 연유 맛난 팝빙수가 됐네 얼음을 갈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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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빙수를 만들자 찬, 설탕, 과일, 시럽 예쁜 홈빙수가 있네 질당, 진리, 그림, 여유 만난 홈빙수가 있네 농부 아저씨 배추와 석 뽑아요 농부 아저씨 덥석 뽑아요 바람 불고 눈 오는 추운 겨울 어린이 뽑아요 뽑아요 어서 뽑아요 찌개로 찌개로 배추와 석 가져와 찌개로 찌개로 소키 가져와 소금에다 절여서 맑은 물에 씻어라 맑은 물에 맑은 물에 배추 씻어라 넣어라 넣어라 고추 양념 만들어 배추를 헤치고 속을 넣어라 고추 생강 다져서 배추 속에 넣으면 먹을 때 먹을 때 맛이 좋단다 솔 밀밀밀랄레 도레미파 솔솔솔 솔 밀밀바랄레 도 미솔솔도 렐레레레레레미파 밀미미미미미파 솔 솔 밀밀바랄레 도 미솔솔도 떡볶이 우리 지니마을 친구들을 불러서 떡볶이 파트를 열자 어떤 떡볶이를 먹을까? 소스를 골라줘 역시 떡볶이는 매콤하게 고추장 소스가 최고야 자, 이제 만들어볼까? 떡볶이를 먹으면 겹바닥이 알러래 그래도 맛있는 떡볶이 친구들 함께 모여 떡볶이 먹을 때 먹을 때 이야기꽃 웃음꽃이 활짝 튀어나지요 떡볶이를 먹으면 겹바닥이 알러래 그래도 맛있는 떡볶이 그 발이 화끈한 때 불이 난 것 같아 그래도 맛있는 떡볶이 친구들 함께 모여 떡볶이 먹을 때 먹을 때 이야기꽃 웃음꽃이 활짝 튀어나지요 오늘 옥수수를 가지고 맛있는 하모니카를 만들어 볼 거야 친구도 같이 할래? 먼저 옥수수를 골라줘 고소한 버터구이 옥수수 우리 아기 하모니카 우리 아기 풀고 노는 하모니카는 옥수수를 가지고서 만들었어요 옥수수와 기계구질 남겨가지고 우리 아기 하모니카 풀고 있어요 고베리파 솔라시도 소리가 안다 옥수수수와 기계구질 남겨가지고 우리 아기 하모니카 풀고 있어요 옥수수수와 기계구질 남겨가지고 우리 아기 하모니카 풀고 있어요 고베리파 솔라시도 소리가 안다 옥수수수와 기계구말도 하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때 야오 야오 고양이 나왔지 그때 야오 야오 고양이 화났지 아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